박수 네, 저녁입니다. 금일 진행을 맡게 된 박사과정 3기 이재현이라고 합니다. 이제 부자의 기준이 물질적인 부의 양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의 영향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기사를 들을 적이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가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가지신 지식과 전문성, 개인을 넘어서서 차이과학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박사과정에서 만나게 된 우리 동문들의 지식과 전문성들로 더욱더 배가시킬 수 있는 네트워킹이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1회 차이과학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박사과정 총동문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